10주년 기념음악회 초록회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더욱 건강하고 바른 가요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세상 다짐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우리 초록회가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가요의 전통을 이어가는 더 좋은 모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 자 니아씨도 오늘 뭐 이 시간까지 진행을 하다가 고생 많으셨던데 즐거웠습니다. 노래 한 번 해야죠. 아 물론 해야죠. 자 마무리의 엔딩을 우리 니아씨께서 힘차게 노래하겠습니다. 예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 보내세요. 예 보내세요. 예 편아니 co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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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